도라야 할아버지 왔어 회랑 같이 먹으려고 깻잎 엄마는 뭐라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해 그냥 칼을? 이게 아빠 회뜨기 전용 칼이야? 도라야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시안이 놀랐다 왜 시안이 놀랐다 시끄러워서 나갔어 쏘라 어디가? 그건 매운탕용? 응 이게 회? 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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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어디 이게 전부 해서 몇 킬로예요? 이거 2kg 2kg 한 마리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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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 거기서 뭐해? 시안아 시안아 거기서 뭐해? 시안이 해먹고 싶은가 본데 시안이 한국식회 쇠를 먹어보는게 처음이래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는게 일본의 사시미랑 생魚는 비슷하지만 음식은 완전히 달라서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칼도 한 10년 넘지 않았나? 그래 만든 것처럼 생겼는데 누가 쇠를 붙잡고 아니 지인이 만들어줬다고 아빠한테 지인이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었잖아 잘 돌잖아 누가 만들어준거에요? 아빠를 위해서? 오 신기하네 왜 초장에 먹고싶대? 한국에는 원래 초장에 찍어먹는거 아이가? 왜? 초장 왜 뭐하냐? 샤디네 왜 거기서 보고있어 배 쏘는걸 배 쏘는거 재밌다 장굴수보 큰걸 여고 가 TV 아ились 에라야 저는 이거로 정리해 카анич아 아빠리 며칠맛이 정리해 처음에는 미칸에서 미칸이 존버 미칸 조영이 졸버 미칸이 졸버 누가 왔나 가게ين 여러분이 다 해놓고 여러분이 다 해보고자 좋은데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소맥 말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볼까? 응 만들어볼까 다수줄라고? 이렇게 먹는거 아니에요? 제일 한국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방법은 뭐야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 찍어서 먹는거 아냐? 그래 그게 제일 기본적인거 아니다? 제일 기본의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마늘 안 넣어 마늘 넣지, 마늘 넣지 삼장도 조금 넣고 어떻게 되요? 맛있어? 맛있어 한 마리랑 한 마리랑 아침대 왜? 아침대 아침대 좀 넣어 이 아침대는 좋은 아침대 아침대는 약간 작은 아침대 아, 맞아 씨는 가뿔다 맛있어 맛있어 너는 아침대 진짜 맛있다 뱃살이 너무 맛있다 고소고소가 뱃살이 보통 삼고도 안 먹고 싶어요 나는 깻잎을 먹고 싶어요 일본의 사진미와 함께 비교할 수 있어요 엄마의 사진미는 어깨 너무 좋아 가즈가 막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미는 안 먹고 싶어요 사진미는 다음 시간에 먹고 싶어요 아이아몬 야채가 다 먹으면 좋겠다 아아 아이아몬 다 먹으러 다 먹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고신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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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아몬 아이아몬 헥만몬 아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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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물도 좋지 말아야 돼 그때도 이야기했다 술물도 맞지구나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술을 잘 드시잖아요 아빠가 술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지금은 술을 먹고 있나 볼게 해물찜 먹는 사람이 사는거에요 원래? 맞아 일본에 이렇게 싸먹는거 없다 그냥 무조건 해만먹는다 해만먹는거 이렇게 먹으면 한국에서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시미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은 다른 말이야 맞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응 맛있다 사시미는 먹으려면 야채와 함께 먹으려면 해외의 먹으려면 해외의 먹으려면 맛있다 사시미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個人의 취미 아니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사시미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왜 그러는거야 사시미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시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시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 취미가 좋아한다 사시미가 원래 좋아한다 할아버지 기억하는 바